당신의 일상에 활력을 불어넣는 건강한 바람이 불어오는 곳 대한민국 방방곳곳 숨겨진 바람 명소로 떠나는 아주 특별한 여행 다채로운 매력의 풍력발전단지에서 발견한 나만의 힐링루트 바람기행 숨겨진 포인트를 찾아 나선 낚시여행 주민 추천 포인트인 서남의 해상풍력실증단지가 오늘의 바람 명소인데요 풍력발전 터빈 구조물이 인공어초 역할을 하며 해초류와 이끼류가 늘면서 새로운 어족 자원이 생겨났다는 서남의 해상풍력실증단지에 부안 관광을 더한 신나는 낚시여행기 그 두 번째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모두 잘했어 잘했어 야, 이거. 아, 잘했어. 어, 땡기고 있어, 이야. 자, 잡혔다, 잡혔다. 이야. 오, 아까 한 거보다 부족한데? 오. 우와. 아파넣고. 아파넣고. 맛있겠다. 겨울 겨울. 와우. 오, 맛있겠다. 너무 좋아요. 아파넣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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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생님이 얘기해줘서 풍력발장 속축하니까 진짜 신기하게 고기는 많지 않죠? 저는 처음에 고기 안 잡힐 줄 알았는데 잡혀서 너무 신기했어요 고기가 요즘에 핫하든가 핫해요 자 여기 보시고 하나 둘 셋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서남의 해상풍력실증단지에서 즐긴 잊지 못할 낚시여행을 통해 대한민국 바람명소가 선사하는 또 하나의 매력을 발견할 수 있었던 시간 당신의 행복을 위해 늘 가까운 곳에서 일상의 활력을 불어넣는 풍력발전 풍력발전단지와 함께하는 바람기행은 계속됩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